출균 상뽕 출균 상뽕 출균 상뽕 출균 상뽕 출균 상뽕 일단 풍경이 더 잘 보여서 이게 더 이게 아, 아, 추워 이제 그만 찍을까? 이제 형이 남 사진 찍을 때 밑에 찍으려 했잖아 내가 그걸 꼭 지켜, 이제 아, 그래? 되게 잘 찍었다 신액 사진 찍자 필터를 좀 골라볼까? 그래 그래 맛이 진짜 좋다 별론데? 약간 레트로 같은데? 너무 예쁜데? 너무 예쁜데? 형 찍어줄래?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잘 좀 찍어주세요 네 저희가 근데 이거 어디다 올리시면 안 돼요 네 찍었어? 오케이 찍어 찍는다 이래? 하나 둘 셋 찍어 찍는다 이래? 하나 둘 셋 진짜 원하다 고맙다 오 야 민규야 입이 네 거 같다 야 근데 얼마 안 했죠? 얼만데? 대출을 한 200억 더 넘게 대출을 많이 했네 대출이잖아 매년 3개월 10만원씩 30만원씩 열심히 갚아라 한참만 그렇지 약간 등기가 자연스럽게 촉 멋있어요 고마워요 짠 와우 이 기준이다가 그냥 이거를 굴려놓은 거라서 연근이다 연근 쿱쌤 못 먹는 거 쿱쌤 꼭 줘야지 이거는 무슨 음식일까요? 이거를 퇴 부분을 먹고서 이렇게 랩으로도 모르지 않을까요? 아 요즘 제가 당구 좋아한다고 했는데 나 원래 마카롱 진짜 싫어했는데 맛있더라고요 멘트에 퇴근해 프로콘 랩 오 좀 살려주세여 오 좋아요 오 오 여기가 다리 이름이 뭐라고? 상상적이요? 영도다리 영도다리 영도다리에 오신 걸 나 배 타고 부산까지 온 거지 영도다리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렇게 구글스럽게 파츠 닮은 거 진짜 맛있어요 그냥 주스하다 주스 근데 살짝만 잠시만요 오케이 렛츠고 멋있다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딱지 먼저 필요한 컷들만 딱딱딱 촬영하니까 역시